안녕하세요. 김시라입니다. 한국에서 미국에 온 지는 한 4개월 정도 됐고요. 이번이 미국에 공부를 하러 온 게 처음인데 샐리 프로그램 안에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여기서는 미국 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친구들도 함께 만날 수 있어서 그들의 문화도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.